저기 보이는 노란 잣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빈도에 날 비춰봐도 벌썩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소개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송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올까 오늘은 그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의 맛처럼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터지진 않을까 바람에 날려 터지진 않을까 모두들 따라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소개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송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올까 오늘은 그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다같이요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송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올까 오늘은 그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고맙습니다